코인 사기 범죄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범죄 전문 법률사무소 크라운의 김도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코인 사기가 굉장히 지금 횡행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범죄에 대한 최근 판례 경향은 어떤가요? 원래 2010년도 초반 정도 코인이 일반인들한테 좀 알려지기 시작한 시점에는 사실은 법원에서도 이걸 뭘로 봐야 될지 잘 몰랐어요. 법적 성격이나 이게 뭐 재물로 인정할 수 있느냐 과세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 적용에 대한 이론이나 그런 실무가 적립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후에 현재까지 이르는 사이에 코인과 관련한 여러 범죄들도 너무 많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수사랑 재판 결과가 축적이 되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관련된 법이 조금 적립이 된 상태입니다. 코인을 지금 법률적으로 재물로 보지는 않고 재산상 이익으로 봐가지고 어떤 배임죄나 사기죄나 이런 거를 적용을 하고는 있고요. 판례가 지금 처벌하고 있는 구체적인 죄명들을 보면 사기죄 또 그리고 코인 관련해서 투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또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인 방문판매법 위반 그리고 유사수신법 이런 것들로 처벌은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이제 잇따라 터지고 있는 금융증권 범죄를 보면은 이게 실제 이제 처벌이랑 이제 그 국민들의 약간 법 감정 사이에는 좀 괴리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경제범죄가 다른 종류의 범죄들에 비해서는 형량이 낮다는 생각을 조금 국민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가까운 서민들의 느끼기에 피부로 느끼는 어떤 경제범죄들을 보면은 몇 억 단위? 이런 한 5억까지는 1억에 징역 1년 정도가 비례해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피해금의 5억까지는 징역 한 4년 정도까지 범위에서 처벌이 되고 그런데 5억이 넘어가면은 5억에서 한 50억까지는 또 징역 4년에서 6년 그리고 50억에서 300억까지는 6년에서 8년 금액만큼 늘어나는 건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금액이 커질수록 반영되는 비율은 조금 점점점점 줄어드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은 오히려 아니 그러면 차라리 한 번 저지를 때 크게 저지르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법 감정이 맞지 않다. 괴리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법원에서도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이런 경제금융범죄에 대해서 조금 형량에 반영하는 비율을 높이고 또 이런 뭐 추징하거나 회수하는 이런 것들도 좀 끝까지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직접 맡으셨던 사건을 좀 설명해 주시면 더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와닿을 것 같거든요. 최근에 했던 사건 하나를 설명을 드리면은 이것도 코인 관련된 건데 피해자가 몇 년 전에 자기가 그냥 투자할 때 거래했던 어떤 모 증권사의 직원 암흑입니다. 라고 하면서 전화가 그냥 왔어요. 그런데 그걸 받았는데 몇 년 전에 이익 못 버셨잖아요. 이번에 제가 좋은 투자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돈을 뭐 한 천만 원 일단 먼저 입금하시면은 지금 새로 무슨 무슨 코인에 코인지갑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넣어서 저희가 그 코인이 지금 조만간 며칠 안에 빵 터질 거다. 그렇게 돼가지고 그 금액을 넣어가지고 기다려 보니까 아 이게 정말로 10배 정도 불어있는 거예요. 네. 억 단위로. 그래서 그 처음에 그 증권사 사칭하는 범인이죠. 범인이 보낼 링크로 접속을 해보니까 자기가 워나 천만 원 넣었는데 몇 억이 찍혀있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아 이거 정말 대단하다. 이거 덕분에 돈 벌게 됐다. 이거 이제 나 꺼내고 싶다라고 하니까 아 이게 해외 코인 지갑인데 꺼내려면은 이 지금 이득봉 금액의 한 10% 정도 되는 몇 천만 원을 더 넣어야 된다. 아 전형적인 그 숙법의 하나가 드러나는. 네. 해가지고 이분이 이 몇 억을 꺼내려고 몇 천만 원을 더 넣는 순간 연락이 끊깁니다. 네.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를 피해자를 대리해서 형사 고소도 하고 민사를 넣었는데 이게 고소를 넣고 보니까 피해자가 엄청 많았던 거예요. 이 일당한테. 아 이분만 아니고. 네네네. 일당한테 엄청 많아가지고 저는 경찰서에다가 고소를 넣는데 결국에는 이게 경찰청 단위에서 진행하는 그 광역수사대 경제범죄수사대에서 같이 하는 걸로 흡수가 돼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이게 결국에는 사실은 연락 온 전화번호도 대포폰이었고 돈을 입금한 계좌도 대포통장. 그래서 이게 범인이 특정이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기소가 중지된 상황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이런 범죄가 굉장히 좀 많이 들려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좀 예방하거나 좀 그럴 수 있을까요? 이런 경제범죄 피해 당하시는 분들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예방을 한다는 거는 결국 어떤 법적으로 장치가 조금 부족한 것 같기는 한데 법적으로 이런 부분들 보이스피싱이나 경제범죄를 이제 예방을 한다고 하면 결국 제도적으로 좀 받쳐줘야 되는데 그거는 아직 그렇게 범죄 수단이 정교해지는 것만큼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들한테 결국에는 잘 알려주고 본인들도 당하는 분들 보면 보통 큰 욕심 한꺼번에 큰 돈을 벌겠다. 아니면 내가 지금 상황이 조금 어려운데 이거를 타개하겠다는 생각에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이 봐도 평범한 사람이 봤으면 속을 것 같지 않은 아 뭔가 좀 수상한 네 수상한 건데 분명히 수상한 건데 그런 걸 캐치를 못하고 진행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피해자 본인들 각각 개인들이 늘 어떤 투자 권유를 받았을 때 당연히 저쪽에서 범인들은 일당들은 지금 오늘 빨리 입금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권유를 받더라도 시간을 두고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늘 논의를 하시고 그렇게 본인이 조금 신중하게 판단하는 그런 습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법률 전문가로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해주시죠. 조금 전에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에는 이게 본인이 결국은 조금 더 신중하고 조심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투자를 할 때는 충분히 고려하고 시간을 두고 급하게 판단하지 마셔라 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네. 코인 사기 피해 실태와 예방법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